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휘동아, 여기 왔네. 들어가자, 여기. 들어가자. 선생님 얼마 전에 시지 한번 와라. 족발집에 가신다면서요. 어, 그래. 후배다카대. 그래, 그래. 지나가다가 화환이 있길래 들어가서. 화환이 돼 있는 동물에 섹시해도 돼. 동기장께서 형벌에 피우고, 4배, 2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총 배에 첫 수를 올려주시는데, 우리 침대자분께서 수를 깔아주시면서. 술자리를 상에 올린 뒤, 젤을 두 번 하겠습니다. 네, 독초. 제주 겸 추가 이해석 동기회장 충분 낭독이 있겠습니다.